그리고 43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43번 문제를 보면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여기에서 보시면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생산목표가 있다고죠. 일단은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정량을 저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한다고죠. 그래서 목표가 있고 그리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과정을 이룩하고 그리고 활동을 관리합니다. 관리. 목표가 있고 생산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조정하는 이걸 우리가 생산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생산관리의 기본기능이 있었다. 그죠? 생산관리의 기본기능 세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계획기능이 있고 계획 그리고 설계기능이 있었죠. 설계기능이 있고 그리고 통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죠? 보면 목표 계획이 있겠죠? 목표가 있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생산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 조정하는 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산관리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43번을 한번 봅니다. 43번에 보시게 되면 제품 A를 자체 생산할 경우 연간 고정비가 나옵니다. 고정비. 고정비가 나와 있고 일단 고정비. 그리고 개당 변동비용도 나와 있다. 그죠? 변동비용도 나와 있고 판매가격도 나와 있죠. 15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의 손익분기점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손익분기점의 수량은 몇 개냐 이걸 구하는 거다. 그죠? 수량을 묻고 있습니다. 수량을. 그러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손익분기점은 BP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BP.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고정비를. 고정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를 뭘로 나눠주느냐 하면 한계이익률로 나눠주죠. 한계이익률. 한계이익률로 나눠줄 수가 있고 다시 이거는 뭐냐면 한계이익률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고정비를 한계이익률을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1- 매출액입니다. 그죠? 매출액. 매출액 분의 뭐가 있죠? 변동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고정비가 얼마냐 하면 고정비가 만원입니까? 10만원이다. 그죠?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100000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천만, 십만원 맞죠? 십만원이고. 그리고 1- 매출액분의 변동비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변동비도 그렇고 판매가격, 개당가격이 나와있다. 그죠? 개당가격이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매가격, 판매가격이 매출액이 되는 거니까 150분의, 그리고 변동비는 얼마라 그랬냐면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BP,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손익분기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150000 그렇게 해서 15만원이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에 돈을 물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생산량을 물었는 거다. 그죠?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이거니까 우리가 생산량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생산량, 생산량은 BP, 손익분기점이다. 그죠? 손익분기점을 뭘로 나눠주죠? 가격으로 나눠주면 개수가 나오겠지. 이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손익분기점은 15만원이라 그랬고 150000이고 그리고 하나의 가격은 얼마냐 하면 판매가격은 150원이라 그랬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하게 되면 1000개가 나옵니까? 1000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손익분기점이 이게 돈이니까 돈을 가격으로, 계단 가격으로 나누면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번, 몇번, 3번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45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45번 문제를 보면 설비종합효율을 관리함에 있어서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초기 제품을 검수를 합니다. 초기에 제품을 만들면서 초기 제품을 검수, 검사하는 거겠죠. 그래서 리셋하는 작업. 이거는 당연히 초기 제품을 이제, 우리가 기계를 돌리면서 초기 제품을 검수하고 리셋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초기 수율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걸 물었다. 여기에서는 이제 초기 제품을 검수하고 리셋하는 거니까 초기 수율로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속도로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냐면 기준 사이클 타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사이클 타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기준 사이클 타임, 기준 사이클 타임보다, 기준 사이클보다 이하로 가동하는 거지, 그죠. 이하로 가동하는 기준 사이클 타임 이하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기준 사이클 타임 이하로, 이하로 가동이 이루어질 때, 이걸 갖다 우리가 속도자, 속도가 기준보다 늦은 거지, 이해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고장로서라는 거는, 이거는 돌발 고장을 얘기합니다. 돌발 고장, 돌발 고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일시정지라는 거는 고장하고 다르죠. 일시정지라는 거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이거는 달리 나타내면 잠깐 정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정지, 잠깐 정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냐면, 자동 제어에 의한, 그죠. 일시정지, 일시정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장나는 거고,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라는 거는, 잠깐 정지를 얘기를 하는데, 기계가 불량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뭐 순간적으로 우리가 공회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죠. 뭐 그때를 우리가 일시정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internacional 구매하자들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소설을 관측 hat Sex 3에서 2에서 1에 따라 내리라 aux ale, 세어는ельзя 508 Plug Carne eval, los ale, los ale, los ale calm, los ale, los ale, vs Ale, los ale, los ale. 감사합니다.